지금 이제 당분간은 이 검수완박 야합법안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는가 이 문제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고 또 정말 한국이란 나라의 현재 뿐만 아니고 미래 그리고 이제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법안의 처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는 동안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측은 많이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하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사용해 왔고 뭐 개혁이란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긍정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용어를 가지고 악용을 해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특히 좌파들은 그 언어를 악용해서 사건의 핵심과 본질을 호도하는 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물러납니까? 5월 9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주로 가고 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줄 그 무엇? 나누어줄 떡이 있습니까? 나누어줄 떡이 없습니다. 전혀 나누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나누어줄 게 지금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줄 게 없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방탄룡이다. 이재명 방탄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할 때는 무슨 대의명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인간들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검수완박범 강행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문재인 방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방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목을 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현존하는 권력이 돼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공청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줄 그 무슨 떡이 있으면 그들이 목숨을 걸겠지만 사실 문재인 방탄룡도 아니고 이재명 방탄룡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을 위한 방탄용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검수완박법 이른바 검찰수사건에 완전 박탈을 추구하고 이렇게 반헌법적인 법안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개인의 안의와 생존과 이익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강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일부는 부정선거 때문에 당락을 바꾼 경우도 있고 일부는 당락을 바꾸지 않았지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 자체에 부정선거가 관여됐기 때문에 당락이 바뀐 경우든 당락이 바뀌지 않는 경우든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부정을.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한 것은 내란입니다. 내란. 그 내란제를 다섯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떤 내란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또 내란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내란인 겁니다. 그 술수의 그 계략과 그 업무에 넘어간 친구가 바로 권성동이라는 친구라는 겁니다. 당장 모가지를 쳐야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겁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여러분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해가 다 당선된 겁니다. 부정이 좀 경미한 지역은 전남 전북 광주 빼고는 대부분 다 부정이 관여된 겁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지역구를 전남 전북 광주에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락이 밝히던 바뀌지 않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경찰의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해놨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의 은공을 입은 경찰 내에 있는 잔당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방탄룡도 아니고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방탄룡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비리방탄룡도 아니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고 자기들이 사법정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탄룡 법안이 먼 거하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야합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기 개인 인생사를 대하든 간에 아니면 자기가 사회적인 사업을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간에 사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을 때 핵심을 괴뚫을 수 있고 진짜를 볼 수가 있고 가짜를 멀리할 수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진본과 위조본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검수완박법안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방탄룡도 아니고 이재명 방탄룡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끈이 떨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나눠준 떡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의 근간인 172석의 기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끊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헌법적인 입법을 강행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선거를 도독질하고 국회에 입성한 다음에 국회의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다시 막기 위해서 헌법을 뒤헌드는, 뒤헌드는 그런 종류의 소위 내란을 도모하고 있는 자들이 윤호중과 박홍건과 박주민과 그런 일독들입니다. 그래 일당들입니다. 그런 도당들입니다. 사람은 남아야 움직입니다. 내한테 이익이 돼야 대부분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무슨 활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는 그 목숨을 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사라져야 될 정당입니다. 1년에 4,500억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이 2017년 이후에 5대 공직선거를 모두 다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헌법기관인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한 하수조직으로 작동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인물들이 대거 선관위를 장악하고 철저한 칼르텔에 의해서 친묵의 칼르텔을 유지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공적지관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자행한 역사는 없을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방송이 좀 공유될 수 있도록 지금 철두철명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페북이나 이런 데 방송을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심하고 오늘 방송을 그냥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조금 시간을 주시고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또 트위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좀 많이 공유시켜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게 수십만 정도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엄청난 영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적 재앙상태입니다.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은 최대의 국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내부의 적입니다.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꾀했던 체력들이 지금 170위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엄청난 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는 단명에 그칠 것이고 거의 식물유름 정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정권을 탈취할 것이고 그들은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약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 완벽한 변기와 도구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도구와 수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부정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부정선거 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부정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이뤘던 부정선거는 계속 진보됐지만 엔진은 꼭 갔습니다. 그 엔진에 그냥 온 버튼만 누르면 부정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짓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짓이 밝혀지게 되면 그 사악한 짓이 밝혀지게 되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래서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나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톡방 계속 공유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오늘 가장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셔서 더 많은 방송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사실과 진실의 눈을 뜨고 나라를 지키는 내란의 환란 중심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더 자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크게 나무란 것은 뭐 거제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와 가지고 권성동 씨가 공직자 비리수사하고 선거수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협상에 나서겠다. 민주당 친구들 재협상 안 할 겁니다. 강행할 겁니다. 공수처처럼. 그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움직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움직인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말로 이번에도 여러분 항의를 하고 분노하고 반발하고 댓글을 달고 고함을 치고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움직였고 권성동이 움직인 겁니다. 이제 권성동은 전향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이 거의 인정한 겁니다. 부패와 경제사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직자비리수사와 선거수사다. 그 두 부분을 국민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뤄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자기 힘으로 했으면 분명히 패배했지만 국민들이 그를 간신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수완박법을 저지하는 데도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됩니다. 총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한치 물러선다는 것은 사실상 부정선거 수사가 여러분들 덮어지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덮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그냥 끝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힘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